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70대 남자입니다. 살면서 못된 인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험난했던 저희 가족들의 인생살이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살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께서는 워낙에 친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돈 맺자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게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저와 아내는 결혼 후에 딸 둘을 얻게 되었는데 처음엔 시골에서 살다가 20대 후반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술을 배워서 아내랑 같이 도배공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서울에 올라갈 때 아내의 오빠인 형님께서도 같이 서울에 올라와 사업을 하셨는데 힘들 때 가끔씩 막걸리도 한 잔씩 할 정도로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온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저희 부부는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형님이 찾아오셔서는 저희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매재, 내가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딱 6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처음엔 부담스럽긴 했는데 아내의 얼굴을 봐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 형님이 연락도 끊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아내가 울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우리 오빠가 설마 우릴 속일 줄은 나도 몰랐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진짜 미안해, 여보. 알고 보니 형님은 사업이 아니라 노름에 빠져서 저한테 돈을 빌린 거였더라고요. 장인 장모님께서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아시곤 저한테 울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5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서 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충격에 한동안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딸들이 정말 의젓하게도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빠, 우리 좋은 거 안 먹어도 되고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원래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라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는데 아빠도 가족인 우릴 봐서 조금만 힘내봐요. 그 어린애들이 말하는 게 어찌나 어른스러운지 저는 딸들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은 저뿐 아니라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 쳐서 결국엔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 일 이후 저는 세상에서 사기꾼이란 인간들을 제일 싫어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가족 간엔 돈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더 고생하니까 다시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아내하고 스무살 때 결혼하고 17년 만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이사를 가던 날 저희 딸들은 축하 파티를 하자며 용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사오고 아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평생 이런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했을 거야. 아니야, 이건 당신하고 우리 애들이 내 옆에서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이제 더는 가슴 아프니 겪지 말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간 이후 저희 부부는 하던 일이 계속 잘 돼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사업자 대표가 되어 도배하는 사람들을 열어두고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돈을 모아가는 재미가 참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정말 좋은 일도 생기더군요. 제가 결혼한 지 35년 만에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 군교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올리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노을을 즐기려고 5년 전에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마침 그 근처가 신도시로 재개발이 되면서 운 좋게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도 저랑 아내랑 부듬께 안고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가난한 농부의 아들, 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건물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님이 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치? 사람 인생은 한 채 앞을 알 수 없다더니 가난하게 살던 저희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았다가 사길 당하고 또다시 일어나 이렇게 건물까지 올리게 된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텐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역사적인 순간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건물 관리를 하며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올리고 2년쯤 지났을 때 30대 중후반에 접어든 저희 큰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게 되었어요. 잘생긴 얼굴에 정장도 멀끔하게 입고 왔는데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와서는 손목에 명품시계를 걸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이 평범한 저희 딸을 만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너무 궁금한 마음에 예비 사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실례지만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사업을 한다고 듣긴 했는데 도대체 하는 일이 뭐길래 저렇게 고급차에다가 명품을 다 걸치고 있어요? 초면이라 존댓말로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비 사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 저는 지금 강남에서 금융업 쪽 사업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강남에 가지고 계시던 빌딩 하나를 저한테 물려주셨거든요. 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재산이 많으셨나 보네요. 그럼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도 없고 저 혼자 외동입니다. 저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으니 우리 신정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는데 진심이라는 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기 전에 너무 떨려서 우황청심환도 먹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긴장이 되네요. 사업하면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자신있게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해 오픈하면서도 긴장된다고 목소리를 떨고 있는 예비 사이를 보고 순진한 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가 가는 인상이라 딸의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재력이 너무 차이 난다는 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둘이 좋다고 하고 예비 사이도 좋은 사람인 것 같길래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 딸이 결혼하자마자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더라고요.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니까 임신 준비를 하면서 내조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워낙에 사이가 경제력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위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한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틈만 나며 홍삼이며 머며 선물을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곤 했어요. 게다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래도 잘 나가는 건물주신데 차가 이게 뭐예요? 10년 넘는 차를 왜 아직도 끌고 다니세요? 제가 아버님 품격에 맞게 고급 외제차 한 대 뽑아들 테니까 그거 타고 다니세요. 뭐? 아유, 됐어. 차 타고 다닐 일도 별로 없는데 내가 무슨 고급 외제차야? 나한테 외제차 사줄 돈 있으면 그냥 우리 딸이랑 둘이 잘 먹고 잘 살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비싼 차를 끌고 다니겠어? 사위는 한 번씩 저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선물을 사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부담스러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사위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아이고,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찾아와? 괜히 나 때문에 일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야? 방해되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고 싶어서 찾아왔죠. 제가 오늘 경치 좋은 식당 하나 알아놨으니까 저랑 드라이브 달 겸 같이 나갔다 와요. 제가 오늘 아주 풀코스로 모실게요. 저는 큰딸이 그런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게 정말 좋았답니다. 저희 큰딸은 사위와의 사이에서 딸을 둘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딸이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부터 사위가 저희한테 하는 게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희 큰딸이 찾아와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빠, 이서방이 요즘 사업이 좀 많이 힘든가 봐요. 힘들어서 맨날 술 먹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도움을 청할 곳이 아빠밖에 없어서 그래요. 뭐? 아니, 이서방이 강남에 빌딩도 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있다면서 그거 넣었다 쓰고 왜 나한테 도와달래?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미 건물 담보로 대출도 받은 상태라서 추가로 더 돈 나올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빠,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네? 아휴,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일단 급한 불 끄려면 2억 정도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도 웬만하면 아빠한테 이런 부탁 안 할 건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처음엔 2억이라는 돈이 너무 큰 돈이라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워낙에 도와달라고 울고불고하고 당시 둘째 소녀가 돌이 막 지난 상황이라 더 막막해할 딸을 생각하니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의 사업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빌려주기 시작하니 저를 돈 주머니로 생각한 걸까요? 몇 달 지나서 큰 딸이 또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빠, 이서방이 돈이 좀 더 필요한가 봐요. 아빠가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돼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 나오는 기계니? 이서방 직원들도 많고 사업도 잘 된다면서 그런데 왜 갑자기 자꾸 돈을 빌려달래? 그리고 이서방도 그래 너 시켜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 전에 2억이 넘는 그 외제차부터 팔든가 아니면 그 천만 원짜리 시계를 팔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돈을 구할 생각부터 해야지 왜 아빠한테 자꾸 와서 손을 벌리는 거야?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빤 지금 편하게 임대로 받으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자식들이 힘들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빠 진짜 너무해요. 뭐? 너무해? 너 지금 아빠한테 대야 되는 거니? 몰라요. 저 그냥 갈래요. 큰딸은 그렇게 말하고선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군요. 한 번도 저한테 되들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돈이 필요해서 다시 저한테 빌려달라고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해결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돈을 안 빌려주니까 큰딸이 지 엄마를 꼬셔서 결국 돈을 받아 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서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도대체 그 돈을 왜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돈을 해주면 걔들이 다음에 또 요구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아휴, 그래도 뭐 어쩌겠어.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로서 도와줘야지. 우리 딸도 딸이지만 우리 소녀 딸들 생각만 하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 무조건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아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그렇게 많다더니 난 아무래도 이 서방이 좀 수상한 것 같아. 그리고 신정이 걔도 영 이상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딸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빠, 우리 언니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언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우리한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기다려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가 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60대 초반의 암이라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열심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작은 딸이 저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하더라고요. 작은 딸은 직장 근처에 혼자 살면서도 수시로 절 찾아와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어요. 아빠, 기억나요? 우리 서울에 새들어 살 때 나랑 언니랑 가끔 라면 끓여 먹었는데 아빠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왜 라면을 먹냐고 막 화냈었잖아요. 그러고선 아빠가 나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떡볶이랑 김밥이랑 막 사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들 라면 먹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한테 울면서 막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 기억나지. 일하고 왔는데 내 새끼들이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때 내가 얼마나 다짐을 많이 했는 줄 아냐? 내가 이 암호는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내 새끼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 그래서 이렇게 어엿하게 건물도 올릴 수 있었던 거야. 작은 딸은 그렇게 항상 제 옆에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먹을 것도 신경 써주며 저를 정말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 딸이랑 사이는 한 번도 오지 않고 전화만 몇 번 하더라고요. 아빠, 몸은 좀 괜찮아요? 그래, 괜찮다. 그런데 신정이 너 전엔 집에도 자주 오더니 요즘엔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비춰? 아, 요즘에 이서방 사업이 다시 좀 풀려가고 있어서 제가 그 일 도와주느라 좀 바빠서 그래요. 그래도 아빠가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전화도 한 거잖아요. 큰 딸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는 속으로 너무 섭섭했습니다. 당시 제가 사는 곳이 남양주였고 큰 딸은 서울에 살았는데 차가 안 막히면 30분이면 오는 거리를 시간을 못 내서 못 온다고 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된 거라 수술 경과도 좋고 금방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완치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금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건물 관리를 하며 지낸 지도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찾아오더니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선 이러는 겁니다. 아버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투자하다가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건물까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투자를 얼마나 했길래 그 건물이 날아간다는 얘기야? 제가 그 건물 담보로 60-70%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좀 큽니다. 저 도움받을 가족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제발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아휴, 그래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지금 급하게 필요한 돈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것만 제발 아버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10억?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는가? 아버님 지금 갖고 계시는 건물 담보로 하시면 충분히 10억 정도 만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대신 제가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받고 필요한 건 다 하겠습니다. 이거 급한 불만 끄면 제 건물 안 넘어가니까 그때 제가 아버님한테 10억에 해당되는 건물 지분을 드릴게요. 저희 직원들도 지금 저 때문에 월급도 못 받고 있어요. 이 건물 넘어가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한테도 불효를 저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위는 다짜고짜 나중에 건물 지분을 줄 테니 10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 강남에 있는 건물 시세가 사위 말로는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비싼 건물을 날린다는 게 아무래도 수상했어요. 게다가 제가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아는데 사위의 말과 행동에서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큰 돈이니 생각해 본다고 하고선 사위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 사위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심부름센터에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충격받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 이 경민이라는 사위한테 사기당하신 겁니다. 가지고 있다던 80억짜리 건물도 있지도 않고요. 돌아가셨다던 이 경민 씨 부모님도 멀쩡히 시골에 살아계십니다. 형지에도 여동생 한 명 남동생 한 명 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유산 받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아마 조만간 감방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뭐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럼 멀쩡히 살아계신 사돈들이 왜 결혼식에 나아 놓은 겁니까? 그리고 감방에 들어간다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결혼식에 왜 안 하는지까진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경민 씨가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돌려막기라고 그 돈으로 비싼 차 타고 골프 치고 여행 가고 그 비싼 아파트에도 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돌려막기 안는 투자금이 터져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그거 해결하려고 사장님한테 10억을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아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사장님이 지금 다 속으신 거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 그날 바로 사위한테 전화해 딸이랑 같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제가 돈을 빌려주는 줄 알고 신나서 김치국부터 마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딸과 사위를 거실에 앉히고선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뭔가 네? 정체라뇨?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더는 날 속일 생각하지 말게 자네 도대체 우릴 다 속인 거야 부모가 있는데도 없다고 속이고 형제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했잖아 신정이 너 네 남편 이렇게 다 속인 거 알고 있었어? 몰랐어 제가 그렇게 묻자 큰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알고 있긴 했어요 뭐?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우릴 다 속인 거야? 엄마 아빠를 왜 다 속였냐고? 그게 사실 이서방이 가족에 있는 건 맞는데 인연 끊은 지가 오래돼서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딸과 사이 둘 다 인연을 끊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못하더군요 그래 인연을 끊은 건 그렇다 치고 그럼 부모님이 빌딩 물려줬다는 건 도대체 뭐야? 그 빌딩도 없는 건데 있다고 거짓말한 거잖아 자네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 건가? 아버님 저 사기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왜 사랑하는 신정이나 아버님 어머님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뭐라고? 사기를 친 적이 없어? 그럼 이건 뭔가? 이 서류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증거 자료들을 사위한테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이러더라고요 저 이거 못 막으면 진짜 감방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 감방 들어가면 저희 애들 아빠 없이 자라야 되는데 아버님은 손녀딸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큰 딸이 나서서 저한테 애원을 하더군요 아빠 나도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래도 난 아빠 딸이잖아요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뭐라고? 이것들이 진짜 신정이 너 아빠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기치는 남자는 무조건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한테 다 숨길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아빠 나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나도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애들이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애들 때문에 이 사기꾼 같은 놈하고 계속 산다는 거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야지 세상에 서류까지 조작해 와가지고 장인한테 사기를 치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이로 인정해 자네 당장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제가 이혼 얘기까지 꺼내자 갑자기 사이가 돌변을 하더군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돈도 많은 양반이 이렇게 쫌생이 같이 굴 거예요? 그럼 손녀딸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혼자만 건물 가지고 편하게 살지 말고 좀 같이 먹고 삽시다 뭐, 뭐야? 자네 지금 말투가 그게 뭔가 저를 사위로 인정 안 한다면서요? 아, 진짜 또 옛날 성격 나오게 만드네 내가 이걸 확 그냥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작은 딸이 사위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형부,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처제, 처제는 좀 빠져 어른들 하는 얘기에 간섭하지 말라고 뭐? 빠져? 네가 뭔데 나한테 빠져라 말아야 이 사기꾼 주제에 야, 너 말 다 했어?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럼 사기꾼이지 뭐야 우리 부모님도 3억이나 뜯어갔으면서 또 10억 더 뜯어가려고 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호구인 줄 알아? 이미 가져간 그 3억이나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야, 야 이 쥐꼬리만 한 게 지금 어디서 형부한테 반말로 난리야? 형부 좋아하시네 너 같은 건 바로 감방에 집어넣어야 돼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너 딱 기다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지금 우리 집에 협박범이 있는데 와서 빨리 좀 잡아가세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위험하시단 말이에요 에이씨, 뭐 그런 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야? 아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작은 딸의 현명한 처신 덕분에 사위는 기겁을 하며 그냥 돌아가더군요 이어서 큰 딸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작은 딸이 큰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저 인간 따라가는 순간 언니한테 나락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러니까 제발 저 인간한테 가지 말고 그냥 우리랑 여기 있자 어? 하지만 큰 딸은 눈물만 흘리면서 사위를 따라서 나가버리더군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지 남편만 생각하는 큰 딸이 너무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큰 딸이 3일 만에 다시 저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말이죠 너무 깜짝 놀라 물어보니 사위가 그날 이후로 돈 만들어 오라면서 제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더군요 손녀딸 둘을 데리고 그런 몰골로 찾아온 큰 딸을 보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난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을 돌려놓고 싶어서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버텼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랑 엄마한테 이렇게 부류만 저지르고 정말 죄송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큰 딸은 그놈한테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했나 보더라고요 큰 딸이 펑펑 울면서 그렇게 말하자 저희 아내는 큰 딸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다 넌 잘못 없어 오히려 이 엄마가 미안하구나 내가 옆에서 네 얘기를 더 들어주고 보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실 5년의 시간 동안 부모는 아몰라라고 사위만 챙기던 딸이 괘씸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정을 알고 보니 딸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희 가족은 큰 딸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할 건 치료하고 진단서까지 끊어서 사위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사위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아버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살다 보면 부부끼리 치고받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고소까지 하시냐고요 치고받고는 무슨 네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안 거면서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너 같은 놈은 끝까지 벌받게 할 거야 알겠어? 그런데 사위는 저희 큰 딸한테도 계속 전화라고 문자를 보내 또 가스라이팅을 시작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애들 생각은 해야지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만나주라 어? 그러자 저희 작은 딸이 그 연락처를 대신 차단시키고 큰 딸의 전화번호도 아예 바꿔버렸어요 언니 언니 진짜 독하게 마음 먹어야 돼 그 인간은 언니 남편이 아니라 언니를 이용한 범죄자야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지? 다행히 작은 딸 덕분에 큰 딸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큰 딸은 사위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놈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가중 처벌되어 4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딸은 한동안 맨날 죄송하다면서 울기만 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큰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점점 저희 큰 딸도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 제 건물에 있던 임차인이 한 명 나가게 되어서 저희 큰 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편의점을 하나 차려줬습니다 그 후 큰 딸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렇게 큰 풍파를 겪고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희 작은 딸도 40대 초중반이 되었어요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딸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아내와 상의해서 작은 딸을 설득했습니다 윤희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슬슬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니? 요즘엔 결혼정보 업체에서 많이들 만난다고 하더라 너도 그런데 한번 등록해서 알아보는 건 어떠니? 사실 저랑 친한 친구가 결혼정보 업체에서 좋은 사이를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작은 딸도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희 얘기를 들은 작은 딸이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남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인사를 왔는데 인상도 되게 순박하고 저희 딸한테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딸을 예비 사위와 결혼시키기로 하고 상견례를 하는데 예비 안 사돈이 예비 사위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휴 우리 문호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다른 친구들은 게임하고 축구하고 그럴 때 우리 아들은 취미가 봉사활동이었다니까요 저는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고 딱 평범한 집안에서 바르게 자란 것 같은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당시 11월이었는데 따뜻한 4월 달에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결혼 전부터도 저희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게다가 가끔씩 저랑 소주 한 자식 할 때면 진중한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처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성실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건물주까지 되신 아버님은 정말 성실함의 대표격이신 것 같아요 저도 아버님을 본받아서 멋진 사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 둘째 사위는 전 첫째 사위와는 다르게 정말 검소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예비 사위의 운동화가 너무 낡은 거예요 제가 그 정도면 하나 사서 신지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전 꾸미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운동화는 편하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생각이라 이렇게 낡았는지도 몰랐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게 빨아 신으면 오래 신을 수 있어요 이미 있는데 또 사면 낭비잖아요 그래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은 예비 사위한테 이렇게 물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자네도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 하는가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한탕 크게 벌고 싶어서 그런데 손대는 사람이 많잖아 에이 전 그런 건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물론 주식 같은 거에서 크게 돈 벌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잖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착실하게 일해서 꼬박꼬박 적금 드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돈 놀이를 하던 전 첫째 사위랑은 다르게 예비 둘째 사위는 정말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성실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라면 저희 둘째 딸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의 결혼식을 3개월쯤 앞뒀을 때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아내가 그냥 집에 있겠다고 해서 딸들만 데리고 어디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집에서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여보 나 왔어 집안이 왜 이렇게 조용해 평소 같으면 밝게 웃으며 반겨줘서 할 아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방에도 없고 작은 방에도 없고 안방에도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안방에 있는 화장실 문을 딱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안방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의식이 없는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딸들에게 1일구에 전화하라고 시켰습니다 거기 1일구죠? 저희 엄마가 지금 화장실에 쓰러져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이대로는 안 돼 제발 눈 좀 떠보라고 저는 의식이 없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아내의 이름을 울부짖었습니다 잠시 후 1일구가 도착해 아내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건강했던 아내가 한순간에 심장마비로 저세상으로 떠났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술 담배도 안 하고 항상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그렇게 건강을 챙겼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에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침까지만 해도 밝게 웃으면서 우리한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줬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저희 딸들도 괜한 죄책감에 땅을 치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밖에 나가기 싫다고 해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모시고 나갔으면 엄마 혼자 그렇게 외롭게 가진 않았을 텐데 정말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갑작스런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비 둘째 사이도 장례식에 와서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버님 저도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항상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신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어머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제가 어머님 가시는 게 외로우실까 봐 제 친구들도 데리고 왔어요 장례식장은 북적북적한 게 좋다고 하잖아요 저희 예비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당연히 와야 된다면서 이렇게 와주더라고요 예비 사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예비 사이처럼 친구분들도 참 마음씨가 넓으시네 덕분에 우리 아내가 가는 길 덜 외롭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와준 예비 사이한테도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도 든든히 하고 가라고 얘기하고 저는 계속해서 조문객들을 받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예비 사이는 친구들이랑 한쪽에서 술을 한 잔씩 먹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딸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펑펑 우는데 저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도 받아야 하고 딸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눈물을 꾹꾹 참다가 도저히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저 혼자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좌변기 칸에 앉아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당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겨지질 않아 여보 제발 돌아와줘 제발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화장실에 들어오더니 난이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비 사이의 친구들이었어요 야 너네 그거 들었어? 문호 예비 장인 될 사람 완전 노른자 땅에 건물주래 거기 한 달 임대 수익만 해도 장난 아니라던데 문호 개 몇 번 실패하더니만 이번엔 제대로 된 물주 한 명 잡았나 봐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문호진 도대체 장인 장모가 몇 명이냐 하도 장인 장모가 바뀌니까 이제 완전히 헷갈려 죽겠어 그나저나 문호 그 여자랑은 헤어졌대? 왜 그때 우리랑 같이 봤던 그 여자 있잖아 아 걔 내가 아까 오면서 슬쩍 물어보니까 아직도 만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뭐 곧 헤어진다고 하긴 하더라 이젠 결정을 해야 된다나 뭘 아나 앞으론 이 집에 충성한다고 그러던데 그거야 또 모르는 일이지 뭐 걔 바람기가 어딜 가겠냐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 작은 딸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여자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장인 장모가 몇 명이냐는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 초혼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방금 한 말이 다 사실입니까? 그러자 그 친구들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니 이러더군요 아 그, 그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했던 말 다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장 똑바로 얘기 안 해요? 저희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 친구들은 끝까지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니 화장실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군요 그 놈들을 쫓아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는데 가져온 가방만 챙겨서 후다닥 장례식장 밖으로 도망가버리는 겁니다 예비 사인은 영문도 모르고 친구들한테 갑자기 어디 가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 예비 사위 앞에 있던 육개장을 예비 사위 머리 위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저희 작은 딸도 기겁을 하며 달려왔어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뻘건 육개장을 뒤집어쓴 예비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우릴 속였는가? 안 속였는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솔직히 얘기 안 하면 더 후회하게 될 거야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네 자네 우릴 속였는가? 안 속였는가? 아,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러세요? 자네 지금 만나는 여자 있지? 그리고 지금 이 결혼도 처음이 아니잖아 네?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자네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얘기한 거 내가 다 들었어 자네 지금 내가 건물주라는 거 알고 우리 딸이랑 결혼한다고 한 거잖아 내 돈이 욕심나서 우리 집안에 충성한다고 얘기했다던데 제 말에 장례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특히 저희 작은 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윤희 너 잘 들어 이놈, 지금 너 말고도 만나는 여자가 또 있단다 게다가 너 만나기 전에 결혼도 여러 번 했던 놈이야 그래 놓고 내 재산이 탐나서 우릴 다 속이고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라고 뭐야, 이게 진짜 사실이야? 오빠 말 좀 해봐 우리 아빠 말이 사실이냐고 그러자 예비 사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 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진짜로 어머님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 여자랑 헤어지려고 했어요 양다리를 걸친 건 맞지만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윤희를 선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우리 윤희가 물건인가? 네가 선택하면 선택받는 거고 네가 선택 안 하면 버려진 물건이냐고 너 지금 우리 윤희 가지고 장난친 거지? 우리 윤희는 널 좋은 사람으로 믿고 평생의 반려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넌 그런 우리 윤희를 장난감으로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난 돈 나오는 물주로 생각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아버님, 진짜 죄송해요 저 속인 건 맞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진실되게 살려고 했어요 윤희랑 결혼하면 멋있는 남편이자 사이가 되려고 했다고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사기꾼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아주 너 같은 놈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이 하는 말을 믿겠냐 너 당장 나가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아버님, 제발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윤희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예비 사이는 끝까지 안 나가려고 버티더군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예비 사이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저 천하의 못된 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람을 속여 저따놈은 아주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야 돼 그럼 그럼 이 집 딸래미들이 얼마나 착한데 어딜 등쳐먹을 생각을 해 아유 나라도 저놈을 밖에 쫓아내야지 안 되겠어 조문객들이 저와 힘을 합쳐서 예비 사이를 거의 들고 나가다시피 하며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철푸덕 넘어져 있는 예비 사이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어요 너! 앞으로 네 머리털 하나라도 우리 눈에 띄었다간 그날로 네 인생 작살나는 날이야 알겠어? 아버님! 아버님!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비 사이였던 그놈은 직장인은 맞지만 결혼을 두 번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결혼정보업체에 따지니까 거기서도 자기들 잘못은 없다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고객님! 저희는 직장도 진짜로 다니고 있는 거 다 확인했고요 다른 서류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한 것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서류상으로 깨끗한 거 확인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저희 책임입니까? 하필이면 그놈이 혼인신고를 한 번도 안 해서 결혼정보업체까지 속아 넘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 이상 결혼정보업체에 따질 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배신감에 치를 떨던 저희 둘째 딸은 그놈 회사에 찾아가서 아주 숙대밭을 만들어 놓고 왔나 보더라고요 아빠! 내가 오늘 그 인간 회사에 찾아가서 아주 제대로 쪽을 주고 왔어요 그 인간 재산 많은 집 여자 낚으려고 결혼정보업체까지 속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난 거 그리고 양다리 걸친 것까지 전부 다 까발리고 왔다고요 그 인간 아마 쪽팔려서 이제 회사도 못 다닐 거예요 그 회사 사람들도 뭐 저런 놈이 있냐면서 아주 쌍욕을 하던데요 아휴 내가 그 인간 내 속은 걸 생각하면 아주 열불나 죽겠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원통해서 한동안은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빠!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이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선물을 준 것 같아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엄마 장례식이 아니었다면 아빠가 그 인간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윤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기꾼이랑 결혼했을 거고 그럼 우리 가족한테 또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마 우리 엄마가 우리 가족 구해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큰딸의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그렇게 혼자 펑펑 올 때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저에게 신호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저희 딸들이 둘 다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 다 나쁜 놈들을 만나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린 집안의 남자는 아빠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내 팔자인걸요 죽을 때까지 아빠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라는 팔자라고요 세상 이렇게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저는 40대가 넘는 딸 둘과 손녀 둘을 데리고 다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아내의 빈자리가 커서 혼자서 몰래 울 때가 많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아내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로서 내 딸들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울지 말라고 아내에게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에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지만 저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저희 자식 손주들만 생각하며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여러분들께서도 매사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